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제목이 뭐였죠? 저도 까먹었네요. 알아두면 쓸모없는 스페인어 자팍사전, 줄여서 알쓸스잡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월 선생님이 두 개의 퀘스트를 올리겠다고 공언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도 찍으려고 스튜디오에 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 에피소드와 네 번째 에피소드는 스페인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재밌는 내용. 스페인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바로 바디랭귀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바디랭귀지가 되게 많은 편이지만 우리 서양 친구들 드라마나 이런 영어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되게 제스처가 되게 크잖아요. 특히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의 제스처 굉장히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아마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의자에 묶어놓으면 아마 얘기를 못할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그래서 오늘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바디랭귀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바디랭귀지. 따란. 안녕. 그리고 잘가입니다. 똑같은 바디랭귀지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 헬로. 잘가 굿바이. 이걸 어떻게 하죠? 선생님 지금 했죠? 안녕. 물론 선생님이 또 중요한 교수님이나 제가 예의를 바쳐야 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혹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고개를 숙이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인사법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미국인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에에.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모르겠네요.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에이, 뭐쌉? 이렇게 하나요?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이 바디랭기지를 친한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님, 혹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과도 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똑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디랭기지는 뭐냐면 나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상대방이 있어야 이게 딱 보여주기 쉽거든요. 뭐냐면 이걸 스페인어로 un beso 혹은 dos besos라고 해요. beso가 뭐냐면 뽀뽀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하고 볼을 맞대고 이렇게 한 번 하거나 혹은 나라나 혹은 사람에 따라서 두 번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혹은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디랭기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도 아마 비주라는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스페인어로 쓰는 사람들도 이 인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드립다 그냥 혹은 이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 잘 가 할 때도 이 인사를 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셔서 나중에 사회인이 되셔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만날 일이 아마 무조건 있을 텐데 아마 그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인사가 우리 선생님 몸에는 아직까지도 그 약간 그 뭔가 그 뭔가 봉건주의 조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너무 오랜만에 하면 약간 좀 부끄부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막 성격이 막 이렇게 해도 가끔씩 너무 오랜만에 이 운베스 혹은 노스 메소스 인사를 갈기면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혹은 여러분들 옆에 지금 아마 이 캐스트를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수하거나 조용한 도서관에서 보실 건데 양 옆에 혹시 친구가 있다면 잠깐 나와보라고 한 다음에 한번 요 베소와 노스 베소스를 한번 갈겨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 바디랭귀지 뭐다? 운베스, 노스 베소 혹은 이렇게 인사를 한다. 혹은 헤어질 때 인사도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한다. 아시겠죠? 굉장히 낯부끄럽죠? 그럼 두 번째 바디랭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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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I don't know. 이거 있죠? 선생님 지금 하고 있죠?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몰라요 혹은 몰라를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몰라. 이렇게 하죠. 몰라. 근데 선생님이 그 인도랑 네팔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도랑 네팔 친구들은 이거를 아니 몰라요가 아니라 응 그래 예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되게 헷갈리던데. 그러면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몰라요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바디랭귀지는 뭐다? 물론 이것도 많이 쓰겠지만 몰라요.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냐면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턱을 삭 긁어주면 돼요. 몰라요. 그리고 표정도 약간 모르는 표정. 약간 몰라요. 몰라요. 스페인어로 모른다를 어떻게 말하냐면 노세 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세 혹은 굳이 말하지 않고 호정을 약간 얄밉게 얄밉은 게 아니라 약간 진짜 모르겠다. 굉장히 무고한 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몰라요. 라는 바디랭귀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욕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 뭐 엑스나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르겠다. 진짜 몰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되게 선량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진짜 모른다. 몰라. 노세.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하면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얘가 정말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는 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럼 마지막 바디랭귀지. 따란. 헐입니다. 헐. 헐이라는 표현을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는 우리 우리 MZ 우리 밀레니얼 친구들도 이 표현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격동의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을 때 태어난 사람인데 선생님 나이가 가늠이 안 되죠? 뭐 인터넷이 나오니까 헐이라는 걸 되게 많이 썼어요. 선생님이 격동의 인터넷 시즌 그때 막 뭐 나온 우리 나온 우리 여러분들 뭔지 모를 텐데 그런 게 있었어. 인터넷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도 나오고 그때 게임을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이런 게 헐 헐 헐 이런 거죠. 헐이 무슨 뜻이죠? 헐 피디님 헐이 무슨 뜻이죠? 헐 영어로 굳이 말하면 뭔가 오마이갓 이런 거죠. 오마이갓 헐 헐이 정말 우와 놀라워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헐 약간 뭔가 뭐 어쩔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는 선생님이 되게 많이 써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의 힘 헐 헐 헐 좋을 때도 헐 나쁠 때도 헐 기분 나쁠 때도 헐 쓸 수 있잖아요. 스페인어 쓰는 친구들이 이 헐이라는 그 우리 한국어의 헐과 굉장히 그 알맞는 바디링기지가 있는데 유감스럽게 선생님이 이걸 잘 못해요. 뭐냐면 이걸 잘하면 되게 멋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 며칠 동안 이걸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퀘스트를 보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 이 헐 바디링기지가 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게 그 핑거스냅이잖아요. 핑거스냅이 아니라 이거를 때려가지고 소리내는 거 알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거 잘하는데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딱딱딱 나요. 그렇죠. 그래서 헐을 할 때 선생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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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 허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구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흔들면 딱딱딱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천년선 선생님 결혼한대 허어어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이런 뜻으로 허어어어 진짜 맛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 매워 미친 듯이 맵고 미친 듯이 진짜 허어어어어 너무 맵다 딱딱딱 하면서 그런 바디링기지를 쓰는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잘하면 되게 뭔가 멋있어요 선생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요런 핑거 스냅 요런 소리 그리고 휘파람 잘 부르는 사람 잘 부르는 사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되게 멋있잖아 여러분들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요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쓴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이런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지만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요런 우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바디랭귀지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쓴다 그래서 오늘의 알쓸쓰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에피소드 우리 세 개만 배우잖아요 너무 아쉽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에피소드에도 더 재미있는 바디랭귀지 세 개를 더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면 직접 배우고 있으면 작별인사로 아까 뭐였죠? 스페인어 사람들 어떻게 작별인사한다? 운베소? 노스페소스로 인사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기억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diós